좋다 좋다 이거 대병사 녹이면은 다시 성 두개 뺏을 수 있죠 성 하나는 작은건 내가 뺏어야 되고 큰거를 뺏으면 되는데 환이 없는게 좀 그렇네 너무 환을 많이 써서 이번거까지 교환하고 자동 돌리고 병사 모아서 아 작은거는 양군들한테 맡겨야겠네 작은성에다 병사 좀 많이 갖다 놓으면 버티기 좋을텐데 아직까지 성을 못 얻어서 거의 3회 찬걸로 아는데 성을 아직까지 한번도 못 받았어요 병사를 반정도만 내가 끌어올 수 있으면은 이득인데 이게 안되네 좋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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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검은 괜찮아 당검은 괜찮아 창이 창이 뒤에서 도와주는게 제일 위험해 창이랑 그 붉은 두구 얘 얘랑 길이 너무 쎄 창 창 창 창 창 창 빨리 잡아야 돼 아 방패 방패 지쳐 방패 지쳐봐 어어 병사를 반정도 뺏기 때문에 중앙교환은 유리해질거 같은데 내가 살아야지 이득볼라면은 다음 추가는 그냥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괜히 다음 추가에 나한테 따라왔던 병사가 섞여서 같이 들어가면은 괜히 더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괜히 반으로 깎아서 시작한게 다 도루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5배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좀 버텨야 돼요 병사 반개분 합쳐서 이게 상대는 병사 반개랑 싸워서 살짝 피 떨어졌는데 남은 반개분 플러스 추가 병력해서 들어가면은 박살날 수 있기 때문에 따라 붙은걸 잡던가 어떻게든 해줘야 되는가 우리 쪽 추가분에 갖다 넣어서 제거를 하게 하던가 아아 너무 많아 무서워 정도껏 많아야 될 거 아니야 5,600명씩 있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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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럽게 많네 진짜 아 뭐야 총이야 총 총 총 총 총 총 쏴 총 쏴 총 쏴 총 쏘고 원거리 뒤에서 쏘렌을 잡아줍니다 어차피 이거리면은 다 맞기 때문에 아 어떻게 그렇게 잘 피하니 좋아좋아좋아 언제 여기까지 왔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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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예예 시끌울께 그래 짜증나 어우 짜증나 이정도는 잡아야 Gabrielle 어후 아 됐다 아 이 정도 교환이면은 자동 돌려도 이기겠다 무난하게 이러면 장군 다 먹는거지 아 두배 차이죠 거의? 자동 돌립니다 괜찮겠지? 이기겠지 뭐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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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명 어 신입 빼고 아 한 명이야? 아 이건 좀 아니지 이건 좀 아니지 그 한 개 있는데 한 명 데려오면 어떡하냐 고생한 게 있는데 정의기 없어 기병은 정의 부터 받을게요 일단은 자리가 나오고 아 다 받아야겠네 왜냐면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성을 이거 없어 가져와야겠다 그냥 다 가져와야겠다 받을 수가 없다 어우 이거 고급? 노다치 녹수노다치 내가 끼고 있는 게 그렇게 안 좋은 게 아니었구나 좋은 게 아니었구나 좋은 걸 끼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우리 할아버지 줍니다 예 체력 공격력 같은 거 제한 없는 건 되게 좋네요 바꿔주고 어 괜찮네 장비 벌써? 이제 강한 병중이랑 싸우니까 힘도 빠르고 훌륭합니다 호지로 방어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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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이면은 방패는 거의 들기만 하면 다 막으니까 아마 다리나 뭐 끝쪽을 싸워도 다 막을 겁니다 이젠 항정학 12 1쯤에 1쯤에도 능력신 좋은데 너무 밥값을 못해 좋기만 하고 쓸모가 없어 허준 허준 허준은 민첩? 민첩 주고 당개님 당개님을 줍니다 따라 안 찍어두면 될 것 같네요 중첩이 안되니까 별 필요도 없네 아니 회복은 좋은데 요이랑 중첩 될 줄 알았지 됐으면 좋은데 두 명이면 안장빵으로 뭐 하나 죽어도 하나 남으면 그런 게 있긴 한데 어차피 궁병직 뚫리면은 둘 다 눕는 거라서 누가 더 좋고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명성은 또 80까지 올라오고요 여기 대기했다가 들어가면 이기겠네요 내일 아침쯤에 좋아 고귀한 모임 신립 지금 풀려놨다고 신나가지고 모임 열죠 어 170 추가 뭐 이런 거 만들어 오면은 무난하게 먹어서 울산 내가 달라고 그래야겠다 울산 빼서 안 주면 그냥 뭐 그러느냐 하고 달라고는 해야겠다 뺐겠지 뭐 설마 뭐 총맞아서 한 번 죽 그렇게 되겠어요 무사지 도와줘 도와줘 얘네 방어수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이에서 가면 다 막아줄 겁니다 분명히 근데 그렇게 벌어져가면 어떡하냐 또 왜그래그래 아 왜그래 무사지 왜그래 왜 닿아서 꼈어 왜그래 죽도 안 해? 나를 끼고 껴버리면 어떡하냐? 그래그래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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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들어가 아 두고 일단 들어가게 두고 어 야 교환 좋은데? 들어가게 두고 내가 서면은 쓰면은 좀 맞을 것 같으니까 그래 들어가서 제압 좀 하죠 총병들이랑 추가 저기서 오기 때문에 적당히 자꾸 빼야되요 여기 여기선 쏴 그냥 좋아 어떻게 뒤에 있는 애가 맞냐? 제스올라 그랬는데 제스올라 그랬는데 진짜 드럽게 없다 어떻게 뒤에 있는 애가 맞아? 추가 들어오기 전에 잡아야되는데 잊고 잡고 아 진짜 아어우 아우 좋아 뚫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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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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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시같은거 창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어 조짜리 깔다 조짜리 깔다 역시 공성전만큼 조짜리 깔 데가 좋을 데가 없지 어 너 설마 장굴이니? 아니구나 아 5천원인줄 알았잖아 추가병이 일로 안어져 이거 잡으면 되죠 이제 가서 빠르게 잡기 위해서 활을 쓰지 않고 더불닷으로 빠르게 잡고 저기는 활로 지원하고 완벽하다 어우 그냥 밀었는데? 이정도면은 600이어도 어느정도 밀겠는데? 그건 아닌가 600은 좀 아닌가 600은 입구도 못 뚫겠다 입구도 못 뚫으면 맞춰 의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거기까지 어디가 왔어? 어우 이거 너무 무식하게 들고 왔다 얘네 어디지 빨갛고 여기까지 왔어 가는 길에 지나가는 거 있으면 가서 때리거나 막거나 그런지 스크립 지나갑니다 하는데 보내주네 어 근데 되게 좋다 지금 얘네가 AI가 멍청해서 그냥 지나가는데 좋지 나는 방편에서 다른 데 보고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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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검 짧아서 다행이야 짧아서 짧아서 다행이야 아아 아아 좋아 좋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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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근접이 얘네가 세긴 해도 이렇게 이러면 절대 안 되지 추가를 쏘라 이거 좀 잡았습니까 추가를 뭐하는거야? 정면으로 오죠? 정면으로 올 때 맞추기 얼마나 좋아 아 근데 우리가 정면으로 가면 어떡하냐 아 이거 명당인데 지금 아아 진짜 아 세워놓을걸 아 아냐아냐 그냥 괜히 꼬일 수가 있어 편드로 당한게 아니니까 명당은 어딜 가나 있죠 어딜 가나 있죠 명당은 아 풍선 되면 안보이네 머리가 아 왜 왜 몸으로 막아져 이거를 뭐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된거야? 변 왜이래? 왜이래 갑자기 또 원래 200명 있었는데 내가 60명 잡았으면 나머지는 좀 잡아줘야되는거 아니야? 왜이렇게 많은거야? 이놈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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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하나씩 뽑아가 하나 뽑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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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뽑아가 이렇게 뽑아가 추가 안되네 추가 안되네 입구 막히면 안되네 입구 막히면 좀 곤란한데 입구 설마 막히는거 아니지? 아이 본명은 확실히 우리 하나가 약하다 막히면 이미 없거든요 아 좋아좋아 저기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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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를 우리 군병들을 먹게 해야되는데 허준 누워서 허준 여기 누워서 이번에 눕게 되면은 조금 회복이 안돼요 아 들어가긴 힘들지만 깨야됩니다 이번에 회복이 좀 많이 남아서 그게 위안인데 그래그래 아 없다 추가 없네 있네 있네 있으면 뭐해 이렇게 그냥 활이 아니라 가자 가서 하나 두세명 쏘고 그래 가서 좀 많다 아 정면으로서 덤비는거 아니야 아 내가 잘못한거 같애 정면은 아니야 정면은 아니야 뒤를 쳐 뒤를 그래그래그래 이렇게 이렇게 얘도 애매하게 뒤를 쳐서 같은 경우도 괜히 네 자리만 없어지는데 아니 잡퀴즈 저 정도는 잡퀴즈 저렇게 부딪쳤는데 여기는 아 야 너 너무 자연스럽다 난 하나의 죽부인이 그냥 세워져 있는 줄 알았다 야 아 대단하다 저렇게 저게 정상이지 낑긴거는 아 야 무게 안 맞아? 그래 아래에 있는건 대체 보길래 안 올라오는거야? 내려봅자 아 이리 못가네 아 이겼네 그냥 이겼네 60명 누웠으면 뭐 양호하죠 수술이 높기때문에 어딨길래 아 잡 잡 아 이거 괜히 낑긴거 잘못 잡을 수 있으니까 화살 아껴야겠다 세발은 둡니다 아 이건 이 정도면 괜찮지 여기 네명이야 세명이야 세명이면은 하나 더 있단 말이죠 말을 잡겠지 얘네는 그 하나가 어딨는지 봐야돼 그 하나가 어딨지 봐야돼요 뭐 저것만 잡으면 끝날거 같은데? 너 여태까지 화살 안 사준거야? 한 마리가 없는데 한 마리가 어딨지? 빨간점이 없잖아요 근데 얘네 맞는데? 어 이거 두개 겹쳐진다 아 저기있네 저러니까 못찾지 아 이거 니가 니가 한방을 더 버티면 안되는데? 계산이랑 약간 다른데? 아 이러면 끝났죠? 뿅 처음으로 공성전 밀었네요 여기서 어떻게 젠을 시켰냐? 너무한거 아냐 이거는? 34명성에 24사기 아 들어온 병사는 적다 기장병 두르면 뭐 이걸로 만족하고 스읍 데려가자 해도 그냥 아까우니까 오 좋죠? 이건 그냥 판매용이죠? 이정도는 아 뚜껑이 있는데 이건 이걸 버리고 넣고 이렇게 가져갑니다 요구합니다 내껄로 요구해요 병사 병사 넣고 해야되는데 전쟁을 앞으로까지 좀 길게 보면은 내가 지금 병사 안한다 치면 장군들 사냥하는거 말고는 딱히 지금 할만한게 없거든요 지금 공성을 들어갈만한 병사도 아니고 성을 하나 만지 내껄로 해서 그걸 미끼로 병사를 좀 씹어먹어야겠다 공격이 오더라도 이쪽에 오게 하고 여기 올리고 공격이 오더라도 내 쪽에 오게 하고 타임 찍어줍니다 이제 뭐 탐밖에 잡겠지 활 조금만 넣어놓을까? 뱅패수 넣어놓자 뱅패수랑 얘네는 일단 쳐줘야되니까 보갑사랑 여기 넣고 아 다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창...병 궁시 네 이렇게 창군 넣어줍니다 얘네까지만 넣어주고 몇 명이야? 20명? 어 이 29명 많네 이정도로 넣어주고 아마 20명 정도만 있어도 얘가 뭐... 사다리에 피자마자 들어오진 않거든요 이정도만 해도 에 데려갑니다 돈이 되게 많네요 7만원 있네요 아우 어어어어 어이것도? 이름 다 팔자 다 팔고 어 이것도 팔아 아 이것도까zi 아 좋아 좋아 코지로 코지로 코지로는 좋은거 줄게 좋은거 줄게 비싼거 줄게 주고 1쯤에! 너 장갑 끼고 있잖아, 너는. 아... 껴. 껴. 뭐하러. 저거 껴서 뭐하냐. 가서. 어, 괜찮은데, 장비 지금? 갑자기 하나씩 확 늘고 있거든요. 아, 2만 원 좋아. 2만 원 좋아. 아, 나 병사 구해야 되는데 돈 그만 쓸까? 음, 그만 쓰고. 1쯤에 했죠. 보바이. 보바이까지 하고, 요이 얘네는 뭐 근접이니까. 근접 얘네 원거리니까. 아, 얘까지만. 어, 딱이네. 딱이네? 우리 마을 쪽에서는... 평양까지 해서 가자. 호위가 지금 들어간지 눌러보면 알거든요. 안 들어왔죠? 그럼... 아이, 갔다가 오자. 빨리 갔다 오면은, 괜찮을 거예요. 문제는 얘네가... 조선이 나한테 병사를 안 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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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냐면은, 내 병사만 가진 채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 병사도 줄고, 얘네 기본 병사 주는 게 더 세요. 내가 데리고 나온 것보다. 저거보다. 그래서 좀 애매해지는데, 야, 잘 됐네. 잘 받았죠? 호위만 안 들어오면 됩니다. 먹이로 주고. 괜찮네, 괜찮아, 괜찮아. 내성이야, 내성이야. 드디어 내성이야. 아, 드디어 내성이야. 어우... 아이고, 허리야. 얘가 영주잖아. 아무도 없어? 이게 뭐 영주야. 그냥 독방이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이잖아. 얘네가 다 감시하는 거고. 전쟁 포로잖아. 귀하... 귀하신 포로잖아. 뭐야? 이성을 관리한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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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저거 아냐, 돈 아까워. 아니구. 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 이게 다야? 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뭔, 뭐야 이게? 아이, 그, 그 뭐냐. 여기. 머리 쓰는 애가 있어야지. 내가 걔한테 병사를 뭐 준다던가.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여태까지 좀 되게 잘 저어있는데. 여기서 또 엉성해져 버리네? 야, 내가 뭔 성답게. 구조는 좋네, 야. 여기 감옥 있죠? 괜찮은데, 이거? 여기다가 감옥에 넣어놓을까? 아냐, 얘는 내가 팔아야 돼. 돈이 필요해. 대기하자, 대기하자. 지금 시간대가. 정오죠? 그럼 대기하자. 하루만 쉬고. 음식은 저희가 구하면 되니까. 수입용사 30명. 아, 저 부산성만 쫓아내면은 일본군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떼는데. 완전 떼진 게 되는데. 대구가자. 가서. 상품 상인에서. 이름 사고. 추정뱅이. 책상인. 동기차. 아, 됐어. 됐어. 아, 너무 다 읽는 것만 줘. 뭐 훈련관 같은 거 있었잖아. 없는 척이야, 지금. 아, 병사 추가가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지금 부족해서. 9명 데려가서. 120으로 필드전 하는 거. 그 정도가 다고. 병사를 지금 추가해서 뭐 이득 볼 만한 게 없기 때문에. 뭐 적자죠, 지금? 아마 처음 들어올 때만. 많이 들어오고. 그 이후부터는 적게 들어갈 겁니다. 부산진성. 아, 다이묘. 히데이메. 아,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진짜로. 동네성은. 비어있고. 우리성을 막 700명이 치지 않는다는 내가 막을 것 같은데. 좀. 아, 100명만 둬야 되나? 100명 있어도 사실 많이 들어오면 못 맞거든요? 아, 고민되네.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네. 아침이라서 뭐 이동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너가 돈을 줄 것 같다, 야. 어, 잘 왔다, 야. 어, 천 원 좋아. 천 원 좋아, 천 원 좋아. 뭔 소리야. 뭐라, 뭐라, 뭐라고 뒀지 지금? 아, 건조해진. 건조해진 싸우러 갔네? 아, 내가 내 성을 지켜야 돼서 갈 수가 없어. 휴전을 하면 몰라도. 어... 200명. 아, 지금 온다. 이거 오는데. 400은 절대 못 이거든요, 내가? 저걸 잡아야 돼, 저걸. 170을 잡아야 돼. 이거 잡아,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고. 잡고. 합류 못하게 잡고. 중간에서 끊어먹다가 얘 들어가면 내가 합류해서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수성이니까, 더 유리하니까. 계속 끊어먹다가. 좋아, 좋아. 절대 못 내주지. 내 성인데. 첫 번째 성인데. 절대 못 내주지. 첫 번째 영토인데. 일단 일단 장군 먼저. 저기로. 저기 있다. 아이, 아파. 딱홍 한 거 보니까. 돌멩이다, 돌멩이, 돌멩이. 아! 아, 이거는 처음이었어, 이건 처음이었어, 처음. 그래!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먹고. 마을 타고 가서 도망가면 되는데. 아, 정로에 왔어, 좋아. 이러면 할 필요 없죠. 몇 명이 오는 거야, 지금 나한테. 세 명, 세 명이면 뭐. 세 명이면 뭐. 좋아, 좋아, 좋아. 적절해, 적절해, 적절해. 아, 좋아, 적절해. 교환비가 뭔가 좀. 허술하긴 한데. 아, 저 이제. 이제부터지, 이제부터지. 여기만 치면 되겠다, 여기만. 잡고. 아우. 잡고. 몸통은 튼튼하니까. 위로 때려도, 종배기를 해도. 몸만 살짝 비켜치면은. 데미지 안 들어오니까. 아우, 좋아.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아, 교환비가 약간 14명 누우면 안 되는데. 이제 많이 싸워야 되는데. 회복이 별로 안. 높기 때문에. 허준이 안 누우면은 괜찮은데. 아, 황정하게 누웠네. 아. 허준만 무사하면은. 빨리 회복되는데. 어차피 아직 포위가 안 들어갔거든요. 포위 한 8시간 계산하면은. 점점 모여서 한 1000명 모여서 들어오면 못 맞기 때문에. 빨리 좀 끊어줘야 돼. 400명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